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 입니다 오늘은 리플사에서 오디엘에 관련된 소식이 나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디엘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다 라고 하면 그냥 뭐 어디 은행이 오디엘을 활용한다 라고 하고 뉴스 소식을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시지 마시구요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무슨 의미인지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다른 어떤 뉴스들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더 좋은 것들을 빨리빨리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적인 차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살짝 의미라도 알고 넘어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려 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 거구요 자 보시면은 리플사하고 오래전부터 파트너십을 맺었던 아이레미시라고 하는 송금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은행이 아니구요 송금업체 바로 말 그대로 프로바이더 송금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송금업체 바로 이제 필리핀에서 거주하고 있는 송금업체라고 볼 수 있구요 리플사하고 이미 파트너십을 맺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오디엘을 확장시키는 오디엘 사용을 확장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확장하는 이유를 잘 보면 트레저리 매니지먼트 바로 인터널 트레저리 매니지먼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디엘 사용을 확장시킨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생각을 할 때 해외 송금 크로스보드 페이먼트를 할 때 생각하면은 뭐 이 대부분 이런 거죠 평범한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에 어떤 이민자 멕시코 이민자가 있으면 미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멕시코로 송금하는 정도 아니면은 한국에 있는 분들이라면은 미국에 만약에 미국의 그 유학 아들 딸들을 유학을 보냈다 라고 했을 때 학비나 여러가지 생활금을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보내는 해외 송금 이런 거 활용을 위주로 써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크로스보드 페이먼트 에요 근데 트레저리 매니지먼트 라고 나왔잖아요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디엘 활용을 한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부분은 바로 회사나 기업들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나 기업들이 뭐 재정적 의무를 이행을 하는데 여러가지 매니지먼트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자금들을 예를 들어 뭐 채무나 미수금 환율 금리 뭐 아니면 뭐 대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페이먼트를 하고 또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바로 트레저리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세히 좀 보면은 트레저리 매니지먼트로서 해외로 페이먼트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외로 페이먼트 하는 과정 속에서 오디엘을 활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기사를 좀 보면요 그 오디엘을 사용하기를 확장할 건데 바로 크로스보더 트레저리 플로우라고 나오죠 그래서 재물을 플로우를 하기 위한 어떤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솔루션으로써 오디엘을 사용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해외 송금의 어떤 재무적 어떤 흐름 자금 흐름을 만들기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디엘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과 회사들에게 유익이 되게끔 오디엘을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다 나중에 아이레밋이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가지 예측이나 어떤 분석을 여러분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18년도부터 아이레밋은 이미 오디엘을 얼리어덕터로써 이제 활용을 하고 있었다 파트너십을 맺었고 또 얼리어덕터로써 오디엘을 활용하고 있었고 이제는 더 크게 오디엘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확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볼 내용은 없었고 그거 하나만 가장 크게 좀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이레밋을 홈페이지를 잘 보면요 네트워크가 한 8개 나라에 해외 송금이 가능하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이탈리아, 홍콩, 영국, 타이완, 재팬,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니움을 올려놓고 리플, 아지모, 한국에서 유명한 센트비, 리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PYPL 여기서도 리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곳이고요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리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곳을 앞쪽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리플렛 멤버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좀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렛 멤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트레저리 매니지먼트로서 오디엘 활용을 확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XRP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센트비에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사 홈페이지인데요 리플사 홈페이지에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이레밋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보여요 뭐 SBI레밋이 있는데 아이레밋은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는 뭐 다 표현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서 아이레밋은 독적으로 리플사하고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회사나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오디엘을 활용한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걸로 크게 엄청난 호재다 라고 볼 수는 없죠 아이레밋이 또 그렇게 큰 송금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렇게 재무관리로서 회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행들도 또 송금업체들도 많이 많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사실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